55리터로 백패킹 못한다. 화장실이 아무래도 없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던 제품에 비해서 그냥 멀리서 어느 날 매장에 가서 이 체러 제로에 앉아봤는데 피나 무게에 비해서 그냥 집에 남아도는 1000원인가 8천원인가 얘는 생각보다 중요했다. 엄청 많이 남았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산속의 백만송이에요. 저는 드디어 내일 오랜만에 백패킹을 갑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짐을 싸면서 제가 백패킹 갈 때 요즘에 어떤 제품들을 챙겨가는지 소개시켜드리려고 해요. 맥주를 먹으면서 맥주는 사실 뭔가 영상 찍을 때 마시면 좀 핑계거리가 될 것 같아서 먹고 싶어서 꺼내봤고요. 잘 것들, 잘 것들이 필요하겠죠. 이전에 제가 만든 영상과 크게 다를 건 없어요. 약간 추가된 정도라면 제가 매트를, 매트를, 매트를 바꿨다는 점, 니모에서 나온 제품으로 텐서알파인이라는 제품이에요. 처음에 이제 제품을 구매를 할 때 이 매트를 지인이 쓰는 걸 보고 너무 사고 싶었는데 약간 가격이 부담이 돼서 얘를 구매하지 않았었는데 또 이번에 최근에 다시 이 제품을 영접할 기회가 있었는데 진짜 너무 유용해 보이는 거예요. 일단 무게도 가볍고 그리고 알벨류도 높아요. 제가 사용하던 제품에 비해서 엄청 푹신푹신해서 잘 때도 되게 편하다고 느꼈어요. 근데 이 제품을 제가 최근에 구매한 가장 큰 이유는 바람 넣는 방식 때문이었는데요. 저번 백패킹 영상을 잠깐 가져오면 얘는 이렇게 따로 입으로 불거나 아니면 기구를 사용하지 않아도 따로 딸려오는 이런 자그마한 바람 넣는 백이 있어요. 그 백에 바람을 그냥 멀리서 풍선처럼 불고 그 백을 꾹 눌러주면 이렇게 바람이 들어가는 형식이고 바람을 뺄 때도 이 입구가 당연히 그만큼 크기 때문에 툭 열면 바로 바람이 빠져서 엄청 유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이제 올라오자마자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새로 바뀐 여성이고요. 그리고 이 헬리녹스 체어 제로도 제가 최근에 새롭게 구매한 제품인데요. 원래 사실 체어 1이 무게가 꽤나 있어요. 제가 그 전에 쓰던 차사 제품이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데 품질도 굉장히 좋고 견고하고 무게도 되게 비슷했거든요. 제가 지인들이 사용하는 체어 1과 비교를 했어도 전혀 품질이 낮거나 이런 생각이 아예 안 들어서 굳이 돈을 투자하지 말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매장에 가서 이 체어 제로에 앉아봤는데 너무 이게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만큼 좀 잘 날아가고 높이도 좀 낮고 크기도 좀 작은 건 있는데 사실 제가 체구가 작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들고 갈 때 가벼운 게 최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제품도 이제 추가로 구매를 하게 됐고 이 녀석 말고는 이전 구성을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입문자, 백패킹 구매 이런 영상을 올렸을 때 아 뭐 금방 다른 거 구매할 거다 막 이런 말씀이 많으셨는데 전 솔직히 제 제품들을 되게 만족스럽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제가 영상 찍은 적 있었던 블랙 다이아몬드 텐트인데 거의 뭐 혼자 갈 때 아직까지는 이 제품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침낭도 큐믈러스 테네카 700 이 제품도 부피나 무게에 비해서 엄청 따뜻하고 이 촉감도 너무 좋아서 그리고 컬러도 마음에 들어서 얘도 아주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추가된 게 있다면 이 베개인데요. 이 베개는 제가 그냥 캠핑샵 그런 데 있잖아요. 막 고릴라 캠핑샵 이런 저렴하게 캠핑 제품들을 파는 곳에 갔다가 얘가 7,000원인가 8,000원인가 엄청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개는 어차피 다 중량이 가볍잖아요. 그래서 얘를 구매를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편해요. 저는 그전에는 아 무게도 줄여야 되고 또 베개도 가격이 많이 나가는데 꼭 베개를 써야 되나 그냥 뭐 가방 들고 자도 되지 않나 라고 했었는데 막상 베개를 써보니까 진짜 질이 확실히 백패킹의 질이 달라집니다. 얘 바람 넣는 것도 여기 이렇게 딱 눌러서 넣고 바람 넣기도 굉장히 편해서 사실 얘는 브랜드도 없고 그냥 메이드 인 차이나 써 있는 거 봐서는 뭐 구입처를 몰라서 구매하기가 애매할 수도 있는데 오늘의 포인트는 베개는 생각보다 중요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또 작은 것들은 또 넣어놓으면 제가 또 까먹어요. 또 올라가가지고 베개 안 쓰고 또 까먹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다 같이 말아서 이 침낭 속에 같이 넣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잠자리까지 이제 완성이 됐어요. 첫 번째로 음식을 먹을 때는 어떤 걸 요즘에 챙겨가냐면 사실 처음에는 그래도 올라가서 화식으로 요리를 먹고 싶어서 막 뭐 바로쿡이나 그런 불이 없어도 끓일 수 있는 도시락 같은 걸 챙기고 다녔어요. 근데 요즘에는 비화식에 빠지니까 사실 뭐 굳이 올라가서 꼭 끓여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좀 추우니까 뭐 뜨끈한 국물이나 이런 게 땡길 수도 있는데 사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하나도 안 땡겨서 음식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좀 비화식으로 챙겨 먹기 좋은 것들을 주로 챙겨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여름이라서 상할까 봐 회를 좀 못 가지고 가긴 하는데 저는 요즘에는 회를 굉장히 좋아하고 아니면 뭐 간단히 할 때는 샌드위치 같은 걸 챙겨가기도 하고 또 닭강점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챙겨갑니다. 그래서 음식이 그렇게 해결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뭐 물이나 커피 이 정도만 챙겨가고 있는데요. 고온 병에 뜨거운 물을 한 500ml 정도 챙기면 뭐 추울 때 한 잔씩 마셔도 좋고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커피 챙겨간 거에 먹기도 좋고 제가 뭐 산 위에서 그렇게 많이 먹는 편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산에서도 백패킹을 하게 되면 화장실이 아무래도 없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짐도 줄이고 그런 문제를 방지하는 측면에서 사실 산에서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은 이 정도 챙겨가도 충분한 것 같고요. 제가 이거는 영상을 찍었었던 그 보온병인데 이게 보온력이 좋아서 다음날 아침까지도 뜨거워서 뜨거운 커피를 마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차가운 물을 담아가는데요. 이게 한 1리터 정도 되는데 여름에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는데 제가 뭐 백패킹을 아직은 그렇게 장거리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또 내일도 그냥 단거리로 한 올라갈 때 편도 4, 50분 정도 걸리고 또 하산은 더 빠르니까 그 정도 걸리는데 1리터가 약간은 부족할 수도 있는데 일단 1리터를 챙기고 부족하면 뭐 500ml나 1리터 정도를 더 구매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컵도 챙겨 다니는데 제가 뭐 컵을 쓸 일이 많이 없어요. 여기에 있는 뚜껑이 있는 컵을 쓰기도 하고 뭐 이 그대로 마시기도 해서 제 개인 물품을 챙겨가기 때문에 컵이 크게 필요는 없는데 이걸로 또 시에라 컵을 대신해서 그릇 용도로도 사용을 하기도 하거든요. 뭐 크기가 작긴 한데 앞서 말했듯이 뭐 많은 양을 먹는 것도 아니고 다양한 종류를 먹는 것도 아니라서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고요. 또 이렇게 해서 여기 봉투랑 지퍼백을 챙겼는데 여기에 남은 음식을 담거나 한 위에서 종종 양치를 할 때가 있는데 그 양치를 어디다 뱉냐라는 질문을 해주시는데 지퍼백에도 주로 뱉어오고 아니면 이런 데 남으면 여기 어차피 똑같이 씻으면 되니까 이런 데다 이렇게 뱉어오기도 하고요. 또 쓰레기를 버리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같이 이렇게 플라스틱 젓가락이랑 커피 티백도 같이 챙겼어요. 그래서 먹는 거는 이 정도로 간단하게 이렇게 챙기고요. 이제 또 다른 자그마한 것들도 이렇게 파우치 하나 안에 다 넣었는데 여기는 뭐가 들었냐면 제 생명과도 같은 보조배터리 또 이거는 제가 항상 영상에도 나왔듯이 위에서 이제 씻을 수가 없기 때문에 클렌징 워터를 챙겨 다니면서 클렌징 워터로 얼굴을 닦고 또 그 위에 스킨으로 얼굴을 한 번 더 닦아요. 그 다음에 로션을 바르는데 그렇게 조그맣게 샘플로 받은 것들을 이렇게 챙겼고요. 이것도 가글 샘플 받은 것도 챙겼고 요즘에는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기는 했지만 제가 추위를 굉장히 많이 타는 편이라서 이 핫팩도 두 개 정도 챙겼습니다. 흔드는 핫팩보다는 이렇게 붙이는 핫팩을 주로 사용을 하는데 그 이유가 흔드는 핫팩은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가요. 그래서 요즘 같은 날씨에는 이것만 딱 챙겨서 이건 되게 가볍거든요. 그래서 등에 붙이고 추울 때 그렇게 하면 많이 체온이 확 올라가서 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는 이 이어폰을 거의 안 쓰는데 얘는 이렇게 귀가 막혀져 있는 커널형 이어폰이에요. 얘를 쓰면 주변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서 저는 보통 실내보다는 실외에서 이어폰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얘가 아예 주변 소리가 안 들려서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평소에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백패킹을 가면 밤에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얘를 사용을 하면 아예 주변 소음이 안 들려서 그나마 좀 숙면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이 제품은 백패킹할 때만 요즘에 챙기고 있습니다. 자질구리한 것들도 여기에 담아주고 아 그리고 지금은 잊었는데 제가 선크림이나 립밤 이런 것도 꼭 챙겨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따로 딥팩을 들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가방에 작은 것들이 들어가면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작은 물품들은 보통 하나의 파우치에 다 넣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또 어디에 몰랐는지 잘 기억을 못하는 스타일이라 여튼 여기에 이렇게 보관을 하고 이제 또 여기까지 하면 또 씻는 것까지 다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근데 또 추가로 제가 가지고 다니는 게 뭐냐면 추울 수도 있어서 이런 긴바지를 가지고 다니는데 제가 우모바지 우모복 같은 거를 살까라고 동계에 이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우모복을 한번 입어보자 그냥 사기 전에 입어보자 해서 입어봤는데 뭐 딱히 저는 솔직히 말해서 우모복이랑 그냥 기모 있는 바지랑 뭐 부피 빼고는 큰 차이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장벌이를 다니는 건 아니라서 그냥 집에 남아 도는 츄리닝 바지 이거 하나만 더 겹쳐 입어도 산 위에서 굉장히 따뜻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건 안 챙겨도 이제 양말은 좀 챙기는 편이에요. 그리고 또 제가 항상 사진에도 보면 신발을 이제 크로스를 이 가방 위에다가 같이 엮어서 다니는데 좀 발이 편해야 다 편하고 발이 좀 쾌적해야 다 편하다 이런 느낌이 좀 있어서 양말도 가라 신을 용으로 또 따로 챙기고 가고 있습니다. 또 지금 제가 너무 조금 지금 한 3주 만에 백패킹을 가다 보니까 뭘 챙겼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이야기하면서 생각났어요. 이건 항상 이 안에 들어있어서 까먹을 뻔했는데 이 크레모아 랜턴도 챙기고 있고요. 지금 촬영하고 있어서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만 이 삼각대도 챙길 예정이고 이 크레모아는 삼각대 위에 놔가지고 이렇게 빛을 밝혀서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챙기는 거는 스틱 이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스틱은 진짜 어차피 텐트를 세우기 위해서도 저는 이게 비자립식 텐트이기 때문에 스틱이 필요해서도 있지만 아무래도 짐이 무겁기 때문에 스틱이 없으면 하산할 때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스틱까지 챙기고 있고 또 이 외에는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챙겨도 충분히 하루 백패킹 하는데 완전 넉넉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챙기는 얇은 외투들은 있지만 이거는 계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단 백패킹 장비라고 하면 여기까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굉장히 챙기는 것이 많이 없어요. 많이 먹지 않고 많이 챙기지 않고 또 부피도 굉장히 작게 가지고 다니고 있어서 제가 내일 가져갈 가방은 이 오스프리의 아리엘 55 55리터라는 뜻인데요. 사실 처음에 제가 백패킹을 입문할 때 또 많은 분들이 아 동계는 7, 80리터 무조건 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3개도 6, 70리터는 해야 된다. 55리터로 백패킹 못한다 라고 하셨는데 저 솔직히 이 가방 자리가 너무 남아요. 왜냐면 뭐 없어요. 사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이런 텐트 부피가 엄청 크거나 친낭 부피가 엄청 크거나 매트 부피가 크거나 아니면 화식을 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보면서 저는 55리터도 진짜 넉넉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시간이 늦었으니 짐을 얼른 챙기고 내일 백패킹에서 또 재미있는 영상을 담아서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친낭은 이 배낭의 이 하단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딱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텐트보다 친낭이 무겁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친구들을 차고차고 넣을 건데요. 지금 텐트랑 막 이런 거 다 넣었는데 거의 뭐 엄청 많이 남았죠. 이게 또 확장형이라 이만큼이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도 다 넣어주고 그리고 이 자그마한 친구들은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 앞에 여기다가 스틱도 또 챙길 예정이고 슬리퍼도 여기에 걸어둘 예정이에요. 그러면 이제 음식 넣는다고 치면 지금 여기 있거든요. 짐들이 음식 이만큼 이것도 안 될걸요? 여튼 동계에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지만 저도 동계는 막 부족해서 양손에 들고 올라가고 막 이랬던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같은 계절에는 약간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 오늘 내일의 숙소가 이렇게 한 품에 완성이 됐고요. 이제 이 친구를 가지고 얼른 자고 내일 또 백패킹을 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담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